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시 최고세율은 60%로 치솟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상속세 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대표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등 이들이 상속세, 증여세 폐지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는 각각 1977년, 1992년, 2005년, 2008년 폐지했고 콜롬비아는 상속세 제도 자체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상속세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국내에서 중견기업을 격려한 A씨는 회사 매가 양도소득세와 보유주식 국외전출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싱가포르에 가지고 간 재산은 약 2천억원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해 A씨의 자산은 주식, 채권, 투자 등으로 4천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지난해 자녀 2명에게 1,500억원씩 총 3천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상속 증여세가 없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만약 한국에서 3천억원을 증여했다면 자녀 2명이 물받는 돈은 각각 750억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도 없으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 역시 상대적을 낮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A씨가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48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 돈으로 몇 건의 부동산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남편에게 고가의 차량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던 세금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이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기속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복권 당첨금으로 남편에게 사준 행위를 증여라고 봤습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인해 받은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현행세법에 의하면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 규정에 대해 국세청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6억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부의 수고로 본 돈을 6억까지 공제해준다고 선심 쓰는 모습은 너무나도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24년을 비교할 때 화폐나 부동산 등의 가치가 많이 변동되었는데 아직도 6억원을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가치라고 판단할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도 유지하는 다른 주요 국가와 한국 간의 공제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억원의 기초 공제에다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공제 그리고 1인당 5천만원의 잔여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그 외에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를 제외하고 영국과 미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전액 공제됩니다. 일본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법정 상속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 노력해 만들어졌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자녀에게 상속할 때 그에 맞는 세금을 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늘 시대를 역행하는 대한민국 법과 정치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야겠지만 특히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길 바랍니다. 인적 자원 말고는 없는 나라에서 아직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자들을 이 나라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